안녕하세요, 왓챠! 저는 최종변기 앨리스에서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 전직 킬러 겨울역을 맡은 박세환 저는 맡기만 했는데 학교를 평정한 잘생긴 또라이 여름역을 맡은 송건입니다 최종변기 앨리스는 겨울과 여름을 만나서 뽕냥뽕냥 핑크빛 학교생활을 해나가다가 킬러 조직의 추격을 받으며 핏빛 세계에서 살아야만 하는 둘의 이야기를 그린 하드코어 액션 로맨스입니다 둘의 핑크빛 학교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연 킬러들의 잔인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종변기 앨리스 6월 24일 곧 왓챠에서